어머, 김현지 너만 없다면 내가 퀸인데 글쎄요, 네 6명 가운데 지금 김현지 씨가 2표를 보면서 아, 이거 생각지를 못했죠 벌써 2표를 받은 현지 두 번째 문자는 누가 보낸 걸까? 다들 현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피하는데 설마, 몽을 사이에 두고 쟁탈전을 벌였던 뭐라?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단락자 후보 문자메시지 확연 세 번째 단락자 후보 문자메시지 확연 황보랑 황보랑 MC몽을 찍어서 잠깐만, 약간 MC몽을 찍었던 영상 다른 분이 누구죠? 이거 확인이 가능한데요 자, MC몽에게 표현을 했던 분들이 떠오르는데요 지금 그렇다면 이 문자는 MC몽을 좋아했던 현지가? 아직까지 누가 결정된지는 전혀 모릅니다 김현지 씨 2표, 황보랑 1표 자, 네 번째 문자메시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 문자메시지 아, 이희진 아, 이희진 정말 괴롭네요 미안해요, 정말 빼앗긴 파트너는 찾아야 돼 네, 네 왜요? 저희가 비밀로 붙이겠다고 그렇게 도와드려도 왜 본인의 실명을 공개하고 그러십니까? 네 파트너를 뺏긴 아죽일까? 이 박수는 도드라지게 뛰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꿈은 못 살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어떤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한번 받아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자메시지 확인합니다 자, 다섯 번째 문자메시지 확인해주세요 아, 김아중 씨가 나왔습니다 아, 김아중 씨가 나왔습니다 게임 열심히 안 하고 제일 행동이 퀸카 같아서 아중 씨가 지금 굉장히 정렬한 어떤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중을 당황시킨 솔직한 내용의 문자 나머지 다섯 명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가 혹시 처음부터 솔직한 성격이었던 사희가 보낸 걸까? 아, 지금 그러면 이 타이 기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두 표 한 분에 한 표가 세 분이거든요 네 자, 현지 씨 두 표 보라 씨, 아중 씨 그리고 희진 씨 한 표씩 마지막 한 표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다섯 점자가 주명일 때는 남자분들에게 결정권 안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자, 여섯 번째 문자 메시지 확인합니다 자, 여섯 번째 문자 메시지 확인합니다 자, 여섯 번째 문자 메시지 확인합니다 김현지 씨 김현지 씨 네, 이유는 눈치가 좀 없다 이렇게 해서 김현지 씨가 여자분들이 선정하신 탈락자 후보가 됐습니다 자, 남자분들의 김현지 씨에 대한 찬반 투표를 찬성일 경우에는 김현지 씨가 여기서 탈락을 하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 반대하시는 분이 세 분 이상일 경우에는 김현지 씨를 투표한 세 분을 역추적해서 그 세 분 가운데 한 분이 탈락하게 됐습니다 과연 김현지 씨가 탈락하게 될지 아니면 김현지 씨를 선정하신 새로운 탈락자 후보군이 생길지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말을 잘 안 했는데요 외국에서 와서 그런가 봐요 그 거리감이 느끼는가 봐요 자, 만약 여기서 탈락되더라도 아쉬움은 없겠습니까? 되게 재밌었고요 아쉬워요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 자, 우리 포토젠우에 눈에 눈물이 맺히고 있고요 네, 본인도 사실 지난주에 괴로웠는데 동병상결이죠 여러분들의 솔직한 심정을 찬반 확실히 봐서해 주십시오 괜히 갑자기 아, 잘못 들었어요 이거는 안 됩니다 네 자 하나 하나 둘 셋 셋 자 반대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현지 씨를 선정해 주신 세 명의 여자분을 역주적해서 그 중에 한 분을 탈락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네 네, 잠시 후 광고 후에 여러분께 입어서 제가 마음 정리를 좀 해서 네, 광고가 준비된 건가요? 김현지 씨가 기쁨의 동무를 네 제가 뭐 이렇게 반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첫날이래서 뭐 사랑하고 좋아하는 감정은 솔직히 많은 건 아닌데 사람이 참 순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오셨고 제가 많이 주장을 했어요 알겠어요 뭘 유일하게 좋아하시던 게 그랬어요 네, 그러면 과연 이제 현지 씨 지금 기분은 어떠십니까? 너무 고맙고요 항상 예쁘게 봐주세요 자 근데 말이죠 지금 이렇게 물어볼 게 아닌 게요 이제 이러면 이 나머지 몫은 다섯 분의 몫으로 돌아가는데요 그 중에 우리 현지 씨를 찍은 세 분의 이름이 통계되어야겠죠? 그렇죠 심박동수를 보세요 140 135에서 그렇군요 현지 씨를 지목하지 않았을까요? 아 그렇다면 높은 사람 세 명이 지금 보이기는 안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역추적해서 현지 씨를 탈락자로 선정한 여자 세 분을 찾아내겠습니다 저희 말이죠 네 오늘 저 국가기관에서 나온 사람 같아요 지금 하면서 저희가 저희 직분을 찾고 있고요 자 이 핸드폰에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는 분은 김현지 씨를 탈락자 후보로 선정했던 분입니다 자 자 첫번째 문자메시지 보냈던 분 전화가 갑니다 번호 하고 있습니다 번호 하고 있습니다 번호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우리 자 지혜씨가 최지혜씨 네 네 첫번째 자 탈락자 후보고요 두번째 네 손 보라양 손 보라양 네 두번째 탈락자 후보입니다 자 세번째 탈락자 후보 전화가 가고 있습니다 김현지 씨를 선택합니다